바로 잡히네 하아.. 제발 이기자.. 제발 이기자.. 여기 보니까.. 내가 바꾼게 두개 있거든요? 화재를 일단 720p에서 1080p로 바꾸고.. 코덱을 이제 저기 엔비디아에서 H256 그걸로 바꿨는데 아 바스가 있어야 진짜 이 심에는 바스가 중요하단 말이야 너 본곳에 올라가면 바스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아.. 진짜 이 사람들 뭘 모르네 뭘 모르네 진짜 아니 심해에서는 바스가 중요하다고 아.. 진짜 답답한 사람들 진짜 안녕하십니까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만나지죠 세계 어딘가에서는 석양이.. 지고 있겠지 그래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오오.. 날씬해서 통과가 되는구만 뭐하냐 쩔쩔쩔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쩔쩔쩔쩔쩔쩔쩔 근데 경쟁전에서 솔직히 중고픽 없애는 거 솔직히 별로 재미없어진 것 같아 이때문에 하나님 날아요 날아요 이거 아.. 일로 오세요 내가 치료해주지 아.. 죽었다 아 큰일났다 아니 니판이 일로오세요 어디에.. 왜.. 치료해.. 그.. 숨어있으면 어떻게.. 내가 가서 치료해달라는거야 뭐야 저 초록색 초록색 신.. 뭐라케는 저거.. 실루엣 저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아 네드 입장에서 힐 중독자 공격력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함께합니다 제가 함께합니다 제가 함께합니다 뭐야 저거 맞출라고 쏜거야 저떠라 이새끼 파라한테 날고있는 파라한테 저거 쏘다니 제가 그 살펴드리죠 날고있는 파라한테 저 나산로켓을 저 히오스를 맞춰놓고 쏘다니 하아 아니 일로와야지 내가 치료를 해주지 뭐야 됐다 됐다 일로오세요 리퍼님 치료드릴게요 숨으세요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뒤로 돌아와요 치료해주세요 fil 나이스 아 아 제발! 어 뭐야? 다 죽었어? 더있어 전부다 여기 오세요 겐지 있어야지 나이스 드로이 에디션 리포 뭐하는거야 저거 웃긴 놈이네 저거 나 지금 든 사람도 없는데 이러고 있었네 어우 제대로 놀아보자 빠르게 뚫어보자 빠르게 뚫어보자 저 말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네 음성대화 좀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들어오겠지 음성대화 좀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들어오겠지 나 왜이래 빨라 원래이래 빨랐나 로즈야 음성대화 좀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음성대화 좀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음성대화 좀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영화나 볼까 주말에 영화나 한편 해볼까 도산행이 재밌다던데 도산행이 재밌다던데 도산행이 재밌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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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안보셔서 이 쪽도 보셔야지 이 쪽도 자아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아 또 저러고 들어왔다 못하는 애들 특징이 저 앞에 나와있어 물론 앞에 나와있다가 안죽으면 좋긴한데 아 잘한다 우리팀 아 잘한다 우리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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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우리팀 잘한다 누구야 아 모기 진짜 GG 바스팅 뭐하냐 바스팅 뭐하냐 왜 나지 아닐테구나 난 누나가 아닌데 아 하긴 메리지가 여자니까 아 나 지금까지 작방송하면서 자추 안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자추 아니래 coloured 아 잠깐만 나46점으로 사실 올라와 나는건가 제발 올라가면 좋겠다 그리고 연승을 해서 오마이갓 오 많이 올랐어 한 0.1,2,3,0.6점 올랐네